짱티비 연돔돈까테가 제주도로 이사가서 한번 돈짱 돈까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자기름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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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을 다져 남은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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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는 치즈가 들어있고 밖에는 바닥바닥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레토스랑 함께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 돈다트입니다 이 돈다트가 오늘의 제 감지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